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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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전에서 여행 오신 거예요 몇달살이 한달살이도 아니고 몇달살이 잘 결정하셨습니다. 화이트는 이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어디서 보셨다고요? 오늘 화를 해보니까 재미있어요. 그게 가장 중요한데? 연필트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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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중요한데? 연필트롤에는 애 occatorioMichin시 shoeste세요. 연필트롤이Ö 연필트롤이 아ک 44분에 맞幹500라essions 그리고 연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연필 diamante 나 라이딩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너무 재밌어요? 네 제일 고차 맞나요? 아 지금 이 중에 제일 고차인데 자막 넣어주세요 김민수 4일차 4일차 제일 선배 이윤희 2일차 그리고 김현준 2일차 제일 모르셨 누가 라이딩을 먼저 한 번 봅시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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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